안녕하십니까 어설픈 농구입니다 오늘 제가 대구 신지부 옥외광고인 체육대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준비가 한참 중인데 옥외광고인 체육대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요 제가 이른 아침에 나왔지만 굉장히 운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옥외광고인 협회 제가 여기 주진위원장을 맡았는데 오늘 시국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재밌는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도 뛰어당기고 좋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른 아침이지만 각 지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놓여있습니다 많이 놓여있어서 이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밖으로 환경해zu -"세계тр육대회가 완성되어 있다 문장낙에 뒤집자 문장낙에이 Surrey 문장낙에이 문장낙에니 트위에 intégrاء 문장낙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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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수구입니다 최강수구 최강수구 화이팅 오늘 이번에 우승하겠습니까? 예 무조건 무조건 우리 수구 검성원 지부장님 쑥쑥이 판매 잘 하시고요 네 쑥쑥이 상품 꼭 받아가이세요 예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설픈 농부 화이팅 감사합니다 진짜 화이팅 내 친구입니다 어설픈 농부 예 자 지금 어 입장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어 힘차게 어 이래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우리 대구 어 어 옥외광고인협회 가족체육대 지금 입장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두를 빌미로 해서 비록 어 동구지부 서구지부 어 수송구지부 이렇게 어 여러 우리 그 어 회원 업체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체육대 어 입장하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제24회 대구 옥외광고협회 회원가족 체육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전수빈 인사대 아 소리가 안 들려요 먼저 대회 피켓과 협회기에서 선수단 입장하겠습니다 입장 순서는 대회 피켓 그 다음에 협회기 중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송구 발서구 지부 순서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서에 계신 내비 이분 여러분께서는 모두의 자리에 일을 하셔서 지금부터 선수단 입장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회 피켓과 협회기 입장하겠습니다 자 공차장 파이팅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구 지부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구 지부가 지구 태켓을 앞세우고 지부기와 자매기련 지부여 중구 지부장님 파이팅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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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동부지부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부지부가 지부 투켓을 앞세우고 지란대회 우식이와 지부기와 함께 류종이 직장님만 선두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빠딱들어라 빠딱들어 서부지부 입장합니다 서부지부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켓을 앞세우고 지구기와 함께 속도로 파이팅 동부지부 선정님만 첫두로 시작하겠습니다 동부지부 남부지부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부지부가 지구 투켓을 앞세우고 지부기와 함께 빈, 정, 민, 극대, 소두로 조, 특히 동부지부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 체육대회 주관지부인 동부지부가 지부티스를 앞세우던 지부기와 함께 동평 직장으로 홍두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뭘 잘 못다가네 남궁! 남궁! 수성구 하이딩입니다. 수성구 우승! 북구 우승이다! 한성구 우승이다! 그래! 한성구 우승입니다. 우승이다! 오윤아시아 오윤아시아! 잘하네 지부장님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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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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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개의식을... 얼마 안 되네.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불법 광고물 추방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든다. 하나, 관계 변명을 준수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한다. 하나, 불법 광고물을 추방하여 선진 광고 문화를 전착한다. 하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불법 광고물 추방해 앞장선다. 2022년 10월 8일 대구 옥외 광고읍 종사자 1동. 일정에 참여한 후회, 몇 가지 가지가,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방법이 sometime에이기 때문에 다행히 상황에서 만나요. 다르지? 그래, 그래 많이 다 쓸 거야. 잠깐만, 범석이도 많이 먹고. 오케이. 해광, 많이 다 써요. 네. 더 이랬어. 야, 우리가 누구 최강 농구다. 우리가 최강 농구. 그 안 찍었으면 안 오거든요, 이거는. 최강 농구 많이 잡혀 있어. 야, 진단인 것도 진짜 잘할 거야. 다들 헤벨헤벨 하던데. 아, 너무 좋아. 야, 도완아 많이 잡솟고. 나 초상 꽤 있는데. 니 안 찍거든요. 다들 찍는데. 자, 마늘을 잡솟고. 음식 찍고 있어, 기호야. 경상아. 여기 말 줘. 경상아, 여기 말 줘. 경상아, 맛있게 먹어라. 경상아, 맛있게 먹어라. 열심히 많이 잡솟고. 많이 먹어. 음식 찍고 있어. 아, 아저씨요. 잠깐만, 뭐 갖고 가는겨? 국수요. 한번 보자. 두 그릇 잡사이. 알겠어. 오케이. 수고한 식감은. 수고한 식감은. 중요한 식감은. 맛있게 아니, 수고한 식감. 사장님이 지금 안 보고도 배부른데예. 맞아요. 고기만 봐도 배부르네. 삼국역. 남국. 이렇게FC됩니다. ласти가 연습해봐서 연습. 할 기회를 드립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한 명씩 각 지분과 남녀 한 분씩 두 분이죠? 자, 지금은 하는 건 연습이에요 연습 아직 실전이 아닙니다 동거, 동거 파이팅 자, 동거지구 초보농구 8인 율렁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연습 그렇게 시작합니다 itta, 됐다, 됐다 됐다, 좋겠다 빨리 자, 초보농구 8인줄넘기 자, 초보농구 8인줄넘기 신경하나, 신경해 연습이야, 연습이야 일단 연습 좀 하겠지, 연습 연습합니다, 연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한 번 더 뛰었습니다, 한 번 더 난 누구, 난 누구 난 누구, 빨리 넣어라 바로 갔다 해, 추워야 멜로라, 멜로라, 멜로라 멜로라 자, 한 번 더 연습입니다, 연습 하나, 둘, 셋 자, 실전 자, 지금부터 실전 자, 지금부터 실전이니까 연습 없습니다, 이제 자, 동구 동구, 실전 들어가겠다 연습을 더 안전하고 나가는 연습을 더 안전하고 나가는 연습을 더 안전하고 나가는 자, 동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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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나, 둘, 셋 연구 연구 동구 emed jd 수고하셨습니다. 2차 6차 6차 5차 1차 저보룡고 이란다 준비 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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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북부 라이카 oll 브 dobr 양고 북부ina 고고! 우리 마이크 하러 고고! 우리 고고 왜 일하나 봐! 우리 고고 왜 일하나 봐! 고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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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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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탄! 심판 심판이 어디 가시죠? 아빠, 화이팅! 아유, 화이팅! 이기팀은 조용한데 반대팀은 시끄럽네 이기팀이 여유롭게 있잖아 자, 우리 공부와 분들도 두결승 마지막 기회입니다 앉아주세요, 준비 다 됐으면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뒤쪽에 앉아주세요 준비 준비 위주 ossible 젠장 없습니다 repeated 노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녁의 제주도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주도에서 그래서 이 가게가 또는 스님을 말하지만 여행을 다 먹었습니다. 오면 바퀴는 중, 그 장면을 저희도를 찾고 있는 러'MA가 야 도구좀 잘하자 잘했어요 아 이거 망하잖아 아 이거 뭐야 뭔 소리야 우리 가방하고 한번 시작하면 훌륭해 집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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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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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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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팔만анный 중붕uly 하얀rie 저集icism 4 멘탈 올 수술 알았어 아이 자 아이자 잘하는데요 잘하는데요 내 마음뿐에 가도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부장으로 50만원 상금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와 저는 우리가 3년을 보관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